김현자. 아모르 파티. 발라드 버전으로 악플 한번 바꿔와 볼게요. 발라드로 바꾸는 거야. 발라드로.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. 뭐 이렇게. 약간 좀 쾃노래 같다 이렇게 부르니까. 이걸 이제 뮤지컬로 하면 좀 달라. 뮤지컬은 사실은 이제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 위주로 해야 되거든.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보여줘 봐봐.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뭐 이렇게. 이렇게. 이거 바꿔. 이거 바꿔. 겨울이가 락 버전으로 한번. 가자.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10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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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 마음이. 김정민. 김정민. 김정민, 김정민. 김정민이 진짜ין.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말하는 나 너와 같은 사람 이렇게 보았어. 3비리! 1, 2, 3, 4!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말하는 나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안 해. 난 왜 시키는 거 다 알지? 한 번 훔쳐,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말하는 너와. 다시 말 안 해 말하는 너와. 다시 말 안 해. 다시 말 안 해. 다시 말 안 해. 다시 말 안 해.